세 번째 키워드, 파리 대책 1년입니다. 오늘이 8월 2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특단에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딱 1년이 되는데요. 평가는 엇갈립니다. 집값 오름세는 멈췄지만 지역 간 양극화, 그리고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양극화는 심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정확하게 1년 전이죠. 2017년 8월 2일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휴가 갔다가 도중에 나타나서 파리 대책을 발표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서나입니다. 정장 차림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김현미 장관이 당시에 내놓았던 이 파리 대책. 파리 대책의 대책의 글자가 굉장히 길어요. 무려 27자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여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 거대한 목표를 내세운 지가 꼭 1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성과는 어땠을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스스로는 매우 만족스럽다. 1년간의 성과가 아주 확실한 결과를 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인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 투기 현상, 단기 투기를 잡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토부의 근본 목적이 단기 투기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주거 복지를 정진시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본연의 목적과는 좀 괴리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고요. 그보다도 또 하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단기 투기를 잡기 위했던 그런 정책들. 아주 융단폭격을 터뜨렸죠.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동산 대책을 연상케 하는데요. 그 당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털어놓았던 모든 부동산 억제 정책을 한꺼번에 이 파리 대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의 부동산 가격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이나 똘똘한 한 채 오히려 가격 올랐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단기 투기를 잡았다는 측면에서 그런 대로 그 정도 현상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지방입니다. 지방 아파트들은 사실은 폭망 상태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지방에 사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아파트가 지금 팔리지도 않아요. 팔고 싶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나 청와대에서는 과연 국토정책 부동산 정책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대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은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투자도 줄고 고용도 줄고 했는데 특히 건설 투자 부분에서 경기 위축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 같은 최근에 미국 경기가 왜 좋으냐, 실업률이 왜 떨어지느냐, 건설 쪽에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에 토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4대강 개발이냐 하면서 첫 나라를 파헤치고 건설 토목 쪽에 너무 불효 불급한 예산을 많이 사용하면서 국가 경제적인 부작용을 많이 적출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부 미워서 토목 건설을 외면하게 되면 그 부작용은 바로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가 초라해지게 된 한 요인을 바로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자초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전반의 거시경제 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1년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시죠.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정은